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이런 게 또 먹혀주잖아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니 머니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여행을 하면서 돈에 대한 생각 진짜 진짜 많이 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무엇을 가장 얻고 싶냐고 사실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진짜 많아요 제가 추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어질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딱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냥 그 말이 주저없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 여행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거기도 해요 돈 없이 행복하기 그리고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아직 완벽하게 깨닫거나 체화된 것은 아니라서 아직도 괴로워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하겠는데 전자기기들을 못 포기하겠더라고요 왜 난 아직도 이 전자기기를 사야지 행복하고 안 사면 불행해지는가 이런 생각 여행하기 전에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이 공식에 전혀 의문을 들지 않았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 말에 엄청 동일한 건 아니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건 그냥 명제였어요 명제 논쟁의 여지도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거 맞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그러거든요 우리는 모두 돈이라는 그 섬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섬이 없으면 우리는 그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돈이라는 존재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그 돈이라는 존재의 경의심, 존중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책에 나온 문구를 조금 읽어볼게요 그럼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영어예요? 제가 해석한 게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거 전에 우리는 모두 돈이라는 그 섬 위에서 그 발을 디딛고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디딛고 있는 그 아래의 받침이 워낙 경고해서 그 존재가 있는지조차도 까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 주변에서 그 바치고 있던 섬의 존재가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딱 와닿는 표현이지 않나요? 이제 이게 하나의 대화였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상대가 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렛이 Call it what you like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돈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속물이라고 얘기하거나 요즘은 자나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가 난 괴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렇게 약간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맘대로 생각해 I call it going through life with one's hands put open on the table 제 생각에 이건 그저 인상을 솔직하게 대하는 것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I'm tired of this rich people who pretend to be poor and think it shows a nice mind to ignore the piles of money that kept their feet above the waves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듯 굴면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을 물 위에서 떠받쳐주고 있는 그 섬을 돈이라는 섬을 무시하는 거를 자기는 이제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고상한 척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가 고상한 척 할 수 있는 게 네가 떠받치고 있는 그 돈인데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한마디로 재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얼마가 있고 내 동생은 얼마가 있고 내 동생은 얼마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영어 있는데 이거는 뺄게요 그러면서 And all our thoughts are the thoughts of 600 pounders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그냥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야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이 돈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And all our speeches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And because we don't want to steal umbrellas ourselves We forget that below the sea people do want to steal them 우리가 우산을 한 번도 훔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사람 말고 이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이 우산을 훔치고 싶어 한다는 거를 아예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And do steal them sometimes And that what should jerk up here is standard reality Do steal them sometimes 이게 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훔치기도 한다 지금 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것이 그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다 이게 600 파운드에 가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게 실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00원을 떨어뜨렸는데 이제 막 막 이렇게 죽으려고 하면 야 그거 누가 안 가줄까 뭐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어떤 사람한테 100원은 정말 그 하루에 한 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뭐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농담이 다른 사람한테는 현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그때 이 책을 읽고서 참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건 나에게 돈이라는 섬이 내 발 바닥 밑에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지 돈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돈을 무시하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돈을 벌면서 한편으로는 그 돈이라는 섬 위에 있는 나를 누군가가 밀어낼까봐 굉장히 노심초사 했었던 것 같아요 혹여나 내가 실수를 해서 그 돈이라는 섬에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바다로 빠져질까봐 어쩌면 누군가는 그 사람의 섬에서 제가 제가 그 사람을 밀어버릴까봐 저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빠뜨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섬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돈이라는 섬 위에 받쳐져 있는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그 바다가 사실은 수심 1미터도 안 되는 바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빠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물에 빠지면 죽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괜히 무서워하고 엄청 노심초사하는 거죠 사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스노클링을 하고 섬 위에 있는 나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나 스스로 섬에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는 거죠 한 번도 빠져본 적도 그 바다 속 세상을 궁금한 적도 없으니까 무섭고 공포심만 드는 거죠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돈이 없는 세상을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무서운 거죠 그냥 거기에 발을 디딛는 순간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섬에서 살면서 노심초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가난과 함께 놀아본 사람은 돈이라는 섬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칠까 내가 누구를 밀쳐야 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빠지면 수영하다가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저는 솔직히 그 바다에서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돈이라는 섬 위에서도 살았다가 그 바다에도 빠져도 괜찮았다가 뭐 그 바다를 즐기기도 했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치고 있는 그 섬 돈이라는 것이 무너질까 봐 정말 그 위에 있음에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 생각이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바다에 빠질 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그 거대한 섬 위에 사는 사람들 그냥 죽을 때까지 달려도 자신의 섬에서 섬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바다에 빠졌는데 조류에 휩쓸려서 심해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빠졌는데 1m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자기가 조급해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견디지 못해서 꼬르륵 꼬르륵 뭔지 아시죠? 그리고 꼬마 아이들은 키가 1m도 안 되면 수영을 못한다면 또 그렇게 익사를 할 거고요 저는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가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나 이 돈이라는 섬에서 떨어져서 심해로 조류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는 여행하면서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를 앞으로 종종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